자 이번에는 가장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고 더 생동감 있게 들으실 만한 내용 실제 투자자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데치팰리스 투자자문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 레미안 데치팰리스를 놓고 투자자문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안해 드린 자문의 결과를 충실히 차용을 해서 그 자문의 결과대로 따라서 좋은 투자 수익을 얻으셨고 또 한 분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투자를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문의 결과를 따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017년 9월에 의뢰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45세 여자분이셨고 여의도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군이 발달된 곳이니까요 대치동에 실거주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계셨고 그래서 비교 중인 아파트가 레미안 데치팰리스 34평형과 대치삼성 레미안 37평형을 두 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는 2017년도에 파리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파리대책이 나오면서 워낙 무섭게 엄포를 놓으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정책에 따른 시장 악영향을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죠 이분은 한 달 정도 격차를 두고 10월에 투자자문을 의뢰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54세의 여자분이셨고 대구에 거주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함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다 아실만한 그런 분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 과거에도 이미 대치동에 거주를 하면서 이 지역 특성이 대치동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신 분이셨죠 두 개의 아파트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가장 신축 아파트 대장주였죠 이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대치 음마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고민 중이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강남의 아파트를 새로 사서 거기에 본인 가족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계신 상태였고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대책 나온 직후이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때 당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파리대책 직후에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요지에 정말 좋은 아파트들 이제는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상승해버린 그런 아파트들을 그때 당시 매도를 하셨던 것이죠 이 두 분의 자문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면대치팰리스라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자문의 중심이 되는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과거의 대치청실 아파트인 것이죠 지난 회차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아파트 지구 중에서 고밀도 지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고밀도 지구 아파트 대비 조금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2015년도에 재건축을 완료를 하고 새 아파트로 거듭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원래 갖고 있었던 층 자체가 11층에서 12층 저밀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가격 시세 상승을 보시면 과거의 사업성 논란은 이미 다 잊혀진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 지역의 입지를 살펴보시면 여전히 규모로 봤을 때나 그리고 연식으로 봤을 때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대장의 역할을 하는 아파트로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 있는 가격이 대치팰리스 33평형이 최근 호가가 31억 4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네요 30평대 30억 강남의 공식을 고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도시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팰리스가 가장 중심이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33평형이 자문을 의뢰했던 그 시점의 실거래가가 2017년 10월 평균이 2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시점의 전세 실거래가는 평균 14억 정도로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치삼성레미안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을 하셨던 대치삼성레미안 37평형은 평균 15억 4천만 원에 당시 거래가 되고 있었고 전세가는 평균 10억 원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을 보시면 69%, 68%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거의 70%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 75% 가깝게 치솟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강남 또한 역시 예전과 다른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었죠 가격의 차이를 보시면 한 6억 정도, 6억도 채 안 되네요 6억도 채 되지 않는 돈만 있어서도 이때 당시 레미안 대치팰리스 33평형을 매입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치삼성레미안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약간 적은 돈 한 5억 원 정도의 자금만 있었어도 전세를 끼고 한 채를 매입할 수가 있었던 그야말로 좋은 시기였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도 아니죠 2017년도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을 넘긴 상태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가격이 5억대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전세투자금액이 한 5억 원 정도로 잡히는 것인데 이제는 아주 평범한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투자의 투자금이 5억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자금으로 2017년도에 투자를 하셨다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혹은 대치삼성 레미안 정도 되는 좋은 아파트를 사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 8.2 대책이 나오면서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그런 좋은 투자를 선택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 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그 기회를 더 객관적으로 빨리 포착해서 포착해서 행동에 옮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나 혼자만의 생각에 사라잡혀서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좋은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 그게 늘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운만은 대치운만 35평형과 그때 비교를 했었습니다 평균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전세가는 5억 3천만 원 당연히 오래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가율은 34% 정도 투자금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자문의 결과로서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 대치 삼성 레미안과 레미안 대치 팰리스 두 개를 놓고 고민하신 분에게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권해드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는데 앞날이 뻔히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각각의 아파트를 보시면 그 지역에서 가장 신축 대단지 그리고 연식이 점점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뒤로 밀려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죠 대치 삼성 레미안은 하지만 재건축까지는 아직 먼 가장 애매한 연식을 갖게 되는 그런 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상이긴 합니다만 아직 사업 진척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대치운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예측되는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뻔히 예측이 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률이 좀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정부 규제로 인해서 사업 진척도가 계속해서 뒤로 밀린다면 개별적인 단지마다 큰 편차를 보이면서 가격이 불균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케이스 모두 두 분 모두에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선택은 레미안 대치 팰리스였습니다 두 번째 분께서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선택을 하셨고 첫 번째 분은 고민 고민하시더니 결국은 대치 삼성 레미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두 선택 다 웬만한 다른 지역을 선택하신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예산 하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시고 또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게끔 해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그 투자 자문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라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 20억 2천만 원 평균 가격 20억 2천만 원에서 2020년 10월에 29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격 변동이 9억 4천만 원인 것이죠 그리고 대치 삼성 레미안 15억 4천만 원에서 22억 4천만 원으로 가격 변동이 7억 원입니다 처음에 투자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시세 차익이 9억 4천과 7억 원으로 벌써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시세 차익의 크기보다 더 심한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29억 6천이라는 가격 거의 30억에 가깝게 도달하고 있죠 22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 절대적인 가격대 자체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2017년도만 하더라도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그분은 내가 대치 삼성 레미안을 살까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살까 이거를 꼭 고민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이제는 얘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앞으로의 변화가 내다 보이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드리게끔 이렇게 투자자문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 그 선택을 따라오신 분들과 그러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처음에는 작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치음마를 보시면 2007년도에 15억 5천 정도 평균 거래가로 잡히다가 최근에 2020년 10월에는 23억 8천까지 거래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 차익의 크기로 보시면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1위였고 그 다음이 대치 음마였고 역시나 대치 삼성 레미안이 3위였습니다 세 가지 선택 다 서울의 웬만한 어떤 지역의 아파트 투자 대비 좋은 결과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따라주신 분과 이 선택을 따라주신 이 선택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선택을 하신 분 차이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환산해 보면 또 보여지는 게 다르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의 수익률 151.6% 그리고 대치 삼성 레미안 145.8% 그리고 대치 음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 처음에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레미안 대치 팰리스와 이 대치 음마를 놓고 고민하셨던 두 번째 케이스에서 제가 이쪽을 지정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개발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치 음마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족이 옮겨와서 강남에 새로 매수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령대가 그렇게 낮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대치 음마에 거주를 하시는 것 그리고 레미안 대치 팰리스에 거주를 하시는 것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산 가치의 상승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족 특성 또 어떤 식의 생활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선택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선택하셨던 그분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자문을 맡기고 계신 상태입니다 기억하시죠? 54세 대구에 거주하시는 그분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나 종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3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누구나 다 요즘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부터 시작되는 그 보유세 그리고 내년도의 보유세 변동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세금의 증가액 대비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해서 투자 수익률을 재산정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정리할 부동산을 정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주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저희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고문 세무법인이 같이 그 작업에 동참을 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무 계산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자산 가치 상승을 예측을 하고 최종적인 결과물로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큰 고민 없이 사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른 곳에도 부동산을 추가로 더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부동산 일부를 정리한 이후에 레미안 대치팰리스로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전해서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 세대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시점에 가서는 자녀 증여용 투자도 늘 염두에 두고 자문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분이 대치동에 오래 거주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치동에 거주를 하면서 자재분 교육을 열심히 잘 시키셔서 이 자재분도 30대 초반입니다만 꽤 그 나이에 비해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여 재산 가액 자체가 아주 크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서 원만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하게 얼만큼 늘어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인지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절대로 탈세 같은 거 편법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괜히 잘못 그런 거 시도하셨다가 정말로 정말로 크게 후회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투자 자문을 꼭 이용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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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